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투자한 회사 투자자로 참여했던 천화동인 5호 여기는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여기에서 5천여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600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에 개발 관련해서 민간인들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동규에게 돈을 준 정황 그리고 녹취록을 만들었고 이걸 검찰에 제출했고 또 이 녹취록이 지금 한부가 밖에 돌면서 야당에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때문에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 5호가 경기도 한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만든 천화대유 5호가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냈고 이 단체가 소속된 시민단체 연대의 대표는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단체에게 천화동인 5호가 후원금을 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천화동인 5호는 이재명 지사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시민단체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조 또는 정책의 로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이용한 이재명 지지 돕기도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마다 시민단체를 확산하고 또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많이 도왔던 지자체장으로서는 전 서울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은 3천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에 그동안 7천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게 자리도 주고 시민단체에게 돈을 주면서 시민단체가 자신의 외곽 활동을 또 외곽 지원팀처럼 선거 때 그렇게 활용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성남시도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천화동인 5호가 시민단체를 지원해주고 그 시민단체는 또다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취재한 것에 따르면 대장동 수입 배분 모델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실소유주인 천화동인 5호는 지난해 12월에 A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이 단체는 매달 평균 200만 원가량 후원금이 모집됐는데 천화동인 5호가 후원한 작년 12월에는 1,3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단체가 후원금을 공개한 2014년 이후에 월 후원금이 천만 원이 넘은 적이 이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천만 원이 넘은 적이 이때가 유일하다. 이를 감안하면 천화동인 5호는 최소 수백만 원 내지 천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A단체 측은 후원경의나 금액 등은 후원자 정보여서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A단체는 초기에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여성 인권 문제에 즉각적으로 나서고 있고 평화운동 단체들과 전쟁 반대 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평화운동 단체, 전쟁 반대 운동 이게 바로 친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거기에 인구도 가장 많고 지자체 중에 그런데 접경지역, 경기도가 지금 북한과 붙어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거기에 평화단체, 평화 찬성, 전쟁 반대 이런 친북 성향의 단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경기도에서 지금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석기의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로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그런 친북 성향의 단체들도 많은 것 같아. 그 단체들에게도 지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되고 또 그 단체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원하고 대선에서 크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 거기에 대장동 게이터의 핵심 세력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향의 무소속 의원도 2018년까지 매달 5천원의 후원금을 A단체에 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A단체가 속한 시민단체 연대의 대표는 민주노돈당 출신인 C씨입니다. C씨는 이재명 지사가 2019년 1월에 만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경기도민관협, 경기도민관협,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에서 이화영 전평화부지사와 함께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C씨는 지난달 이사에 대해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민간단체, 특히 여기 민주노동당 출신인물도 많고 이렇게 민간인 단체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활동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이나 백현동 곳곳에 게이트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개발해서 주변에 득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도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조, 검찰, 여기다가 정치인 외에도 시민단체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의혹도 앞으로 조금씩 더 나올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5581만 원을 투자해서 644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측은 작년 3월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5층 빌딩을 17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빌딩은 정영학 회계사가 본 가족이 대표로 있는 S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습니다. A 단체 후원은 천화동인 5호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화동인 5호뿐만 아니라 1호에서 나머지 7호까지 있는데 여기도 그런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시민단체가 또 이재명을 지원했다.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시민단체 후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조사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수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던 녹취록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서서히 시민단체나 외곽에 관해서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많은 의혹 또 비리 혐의가 포착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활동이 점점점점 외연이 넓혀가면서 이게 시민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